안녕하세요. 비엔나 스토리텔러 비엔나 김여사입니다. 비엔나에 처음 와서 어디로 먼저 가야 할지 모를 때는요. 트램을 한번 타보세요. 날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탈 수 있고 멍때리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번 영상은 트램을 타고 링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슈베덴 플라츠에서 2번 트램을 타고 출발해서 오페라 하우스 앞까지 간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하차하여 그 자리에서 1번을 타면 다시 슈베덴 플라츠로 돌아오게 되어있죠.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있으니까요. 비엔나에서 꼭 한번은 링거리를 돌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링거리의 총 길이는 약 5.6km입니다. 트램을 타고 돌아보아도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름에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산책하기도 너무나 좋은 길이죠. 만약 걸어서 이 길을 산책하신다면 자전거 도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링거리, 링스트라세는요. 지금은 차량이 다니기도 하고 트램이 다니는 길이지만 예전에는 사실 성벽이 쌓여있던 자리였어요. 1200년경부터 작은 도시 비엔나를 방어하는 성벽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 후 수백 년 동안 전쟁을 수없이 겪으면서 방어의 기능으로써 성벽을 점점 더 두텁고 높고 견고하게 보강했던 곳이죠. 하지만 1800년도 산업화를 겪은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엔나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곳이죠. 이제 성 안의 도시 비엔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집을 지을 땅조차 없었다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터운 성벽은 이제 오히려 도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1857년 당시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세프 이르세 황제가 이제 더 이상 도시의 발전에 방해만 되고 쓸모가 없는 이 성벽을 허물자 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 성벽을 다 허무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따라가면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지도 계획을 세웠죠. 오페라 하우스 정거장에 도착하면 트램을 하차하고 내린 그 자리에서 다시 1번 트램으로 환승합니다. 빈 거리를 따라가면서 지어진 건축물들은 모두 공공 건축물들이었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완성된 것이 위너슈타트소퍼 비엔나 국립오페라 하우스입니다. 1868년에 건물이 완성되었고 다음엔 1869년 5월 25일에 첫 공연을 시작으로 비엔나 국립오페라 하우스는 문을 열었습니다. 랭 거리를 따라가면서 계획된 것은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의 동상도 많이 있었어요. 호프브르그 왕궁의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부분인 신왕궁이 보이고 있고요. 왕궁 정원 부어그 가르텐 안에는 모짜르트의 동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합스브르그 왕실에 사용하던 왕궁 호프브르그였으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 마지막 황제 가르 1세 황제가 왕권을 사임하면서 합스브르그의 왕정은 끝납니다. 지금 현재는 호프브르그 왕궁은 더 이상 왕궁이 아니라 관공서와 대학 강의실 그리고 여러 개의 박물관 그리고 국립도서관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스테리아는 1918년 11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왕궁극장 부어그 테아트는 연극 상이라는 극장인데 시청사와 마지보고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를 유명한 비엔나에 카페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카펫 란트만입니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 베토벤은 35년 동안 살았죠. 어디에선가 이 길이 커다란 커브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마치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처럼 커다랗게 원을 그리는 길이라고 릉거리, 릉스트라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때 지어진 건축물 중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공공건축물은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증권거래소 용도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임대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의르재입니다. 링거리를 한 번에 다 돌아오는 방법은 링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링트램은 대중교통권으로 탑승할 수 없고 별도의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워낙 잘되어 있는 비엔나에서는요 별도의 링트램 티켓을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은요 하나도 불편함 없이 다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 그대로 한 번 따라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트램을 타고 출발했던 슈베덴 플라츠에 거의 다 왔어요. 트램을 타고 링거리를 한 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김하상은 라데치키 장군입니다. 링거리를 따라 길게 만들어진 시민공원인데요. 이 공원 안에 왈츠의 황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등장이 있어요. 공원 안에 있는 쿠어임롱에서 요한 슈트라우스의 오케스트라가 자주 공연을 했죠. 라떼는 말이야 전차라는 것이 있었지. 왕궁 호프부르그 건너편에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입니다. 미술사 박물관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동상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시청사 빈 공립대학 빈 공립대학 두 개의 탑이 보이는 보티프 성당 보티프 성당 보티프 성당 알았답니다. 링거리를 트램으로 다 돌고 다시 슈베덴 플라츠로 왔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신 링거리의 트램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리엔나에서 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하는 리엔나 스토리텔러 리엔나 김여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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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